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세상일이 그런게 아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 만만해하는 아들에게 살아봐라 그게 그런게 아니다 라고 조신하기를 당부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권 세력은 이 나라 백성들을 쉽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그냥 밀어붙이면 어 어 어 어 하는 사이에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무리한 법안을 그리고 국민들의 열화같은 반대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리라고 할 일은 만무합니다 유튜브 없는 세상이었다면 그들은 벌써 다 이루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면서 등실등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고 참이 있고 법이 있고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깨어있는 백성들이 있고 오늘도 새벽 저녁 일어나서 생업에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은 투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가슴에 침이 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렇게 무도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세대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에 그런 말이 가슴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아우성을 칩니다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자 강행을 앞두고 영 죽을 줄로 알았다 영 죽는 줄로 알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불현듯 한국당에서 단비와 같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당당하게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던지는 개인후보에 대한 표는 한국당이 받고 정당에 대해서 던지는 표는 비례한국당이 흡수하면 된다 이런 묘책이 나온 겁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단상은 그 묘책을 보고 그래도 사람이 아주 죽지는 않는구나 그런 감탄사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베이스북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비례한국당 사례는 이미 알바니아, 레스토, 베네수엘라스의 집권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야당들의 자구책으로 이미 실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 사례를 가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고 다당제를 선택하고 있고 그런 나라더구만요 지금 우리가 알바니아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알바니아 수준의 나라인가? 이 사람들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바니아는 유럽 평균 수준의 국민소득이 30%에 머무는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90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가 알바니아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선진국에 그 어떤 나라도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를 더불어민주당 사람도 진짜 정신 좀 사리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바니아 수준의 사람인가요? 우리가 레스토 수준의 나라인가요? 아프리카 레스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력을 송출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1년 국민소득이 2,113달러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인가? 이 사람들아 엉망진창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도 국민소득은 1만 3,605달러나 됩니다 우리가 레스토 수준도 아니고 베네수엘라 수준도 아니고 더더욱 알바니아 수준도 아니다 독일은 정치적 특성 때문에 히틀러의 등장이나 특정 특등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선진국의 대다수 국가들이 도입하자는 이 제도를 왜 도입하냐 이 이야기예요 양심이 있으면 답해보라 이 이야기예요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제 되도록에 채했다 계획이라고 지난 1년 내내 내세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고 하니 야당에게 제1당 자리를 내줄 것 같고 접자니 공수처법을 포기해야 되니 진태양난일 것이다 둘 다 못 통과시키면 문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바로 레인덕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레인덕에 빠졌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은 하나 더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야당의 묘수를 봤으니 이제 문정권의 술을 볼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이 잠이 안 오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질적 1당을 유지하고 편법입니다 공수처 설치법안으로 어두운 사건들을 다 접고 그러면 원하는 20년 직권론 원하는 50년 직권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굳게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10월 19일날 신임 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 대표가 당신들이 전 그렇게 강행하겠으면 우리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대항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두 가지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뒀던 어두운 일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결국은 두 다리를 쭉 벗고 잠을 자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사람은 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정도를 걸어야 되죠 요령을 피우면 안 되고 꼼수를 뿌리면 안 되고 야바이를 치면 안 되고 하늘에도 부끄럽지 않고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분날 아이들 세대에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탄성과 원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반듯하게 올바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만년 천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잠시 빌려서 이 땅에 와서 살다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꼼수를 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여당이 집권 세력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역공을 취할지 국민들이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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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